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업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해공항이 국제선 거점공항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군사공항이라는 한계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건 객관적인 공항 지표를 비교해봐도 현재 김해공항은 국내 주요 군사공항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을 포함해 15개의 공군비행장이 있습니다. 군용과 민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해공항과 공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비행장 3곳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공항 면적입니다. 김해공항 면적은 6.52제곱킬로미터, 이에 비해서 충남의 공군 서산비행장은 11.92제곱킬로미터. 나머지 두 비행장과는 면적 차이가 크게 없지만 서산비행장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음은 활주로입니다. 김해공항은 활주로 2개를 민항기와 군용기가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군용비행장들, 군용활주로 2개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비행장은 군용활주로가 3개입니다. 다음은 공항 운영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해공항 운영시간은 오전 6시에서 밤 11시까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군공항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소유권은 공군에 있습니다. 나머지 군사공항은 민간이 출입을 할 수 없지만 김해공항은 연간 1,6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눈과 귀로 불리는 관제권도 공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가 번갈아 이착륙하다 보니 활주로에서 30분씩 대기하는 건 예사입니다. 이처럼 군사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김해공항의 확장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5조, 6조를 들어가면서 김해 신공이라는 비명하에 비행장을 확장해본다. 24시간을 못 든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죠. 인천, 제주. 김포를 포함해 우리나라 4대 공항 중 유일한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군 비행장과 민간 공항의 불편한 동거 40여 년.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남국 삼겸전지 신은맹